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제조라도 할 때 내 몸 안에 피가 순환하면서 몸이 깨어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웃어줄 때 나의 정신이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르침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배움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개가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로 벌써 3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김세진 목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설명충이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여러분을 같이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이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계시든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습관을 잘 형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하면 설명을 하고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재료를 태우는 것이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면 설명하겠지만 제 요즘 주장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주거나 해주면 고맙게 잘 받고 관계를 이어가고 사정상 안 해주거나 못 해줄 때는 서식지를 바꾸자는 거예요 계속 얘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지금 별로 없어요 아마 애인도 없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면 몇 살에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단적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얘기를 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철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도전하고 이끌어가지 지금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혼자 살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약간 구매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아는데 제가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때랑 두 번째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때 대단히 좋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더 하는 건 설명이 되니까 이런 말을 드리고 제가 실습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실패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수위 인생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실패 구간을 지나갈 때랑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 또는 실패 구간을 지날 때는 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목표가 많아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성공 구간을 거쳐갈 때는 목표는 별로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루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간단한 게임인데요 좋은 습관을 습득을 하고 오래 살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없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좀 좋은 기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실래요? 이거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강대에 안 커지면 후대라도 반드시 커집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후라서 아마 조금 또 춘천에서 오신 분들은 막 차 타고 오느라고 피곤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두 사람씩 또는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가 이 사람 간단하게 좀 피로를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안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옆에 있는 사람 앞이나 옆에 있는 사람 가볍게 안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가볍게 싫어하면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혼자 계신 분들은 맨손 제주해도 괜찮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횡재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혼자 계신 분들은 가볍게 맨손 제주하시고 또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횡재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또 한 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한 문장만 우리 서로 교환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봐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예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명백히 여성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 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아무튼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여튼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질의응답을 할 때 저의 진가가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질문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저한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애인이 있기를 원하지만 아직 애인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나에게 왜 애인이 없을까 이걸 한번 진단을 해보고 처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데 아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서 애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러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도 하루도 빨리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만나는 것의 문제다 우리 학생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팅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요즘엔 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기에 안챙피한 애가 걸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1분 이내에 딱 결정을 하는 거야 오늘도 걸렀구나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만날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주자 제가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신통치 않지만 개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세 번째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여러분 활동하시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지은? 주은? 주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있어요 주은이 활동하는 곳에서 반경 1km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우리 주은이가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좀 교제를 해보세요 같이 30분 동안 이야기 해보시고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 하지 말고 30분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 하세요 그리고 또 더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면 결혼을 생각해봐도 좋아요 얘랑은 한 3, 40년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부모님 허락을 맡아서 결혼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곧바로 걔를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에 데리고 왔던 그 놈보다는 낫구나 그래서 반대는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옛날 우리 학생이랑 비슷한 거예요 미대학생인데 그림을 안 그려 왜 안 그리냐 교수님 저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그리니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훈련의 문제다 연습의 문제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을을 만나듯이 하는 거예요 가을을 만나듯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것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로잉 업 잘하는 거 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잘 살게 된다면 원칙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하고도 잘 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애는 차라리 그래도 고르잖아요 자식을 낳아보세요 원하는 애 낳을 것 같아요 얘가 또 온갖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 단계다 만남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말이 길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 이걸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대상이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착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어떻게 하다가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어버렸어요 다 기호가 다른 거예요 프레퍼런스 알죠? 기호 프리퍼 A 투 B 비보다 A를 더 좋아하다 3년마다 한 번씩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딸 셋이 있는데요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오면 초등학교 때 우유를 따라서 마시면서 나는 우유를 사랑해 우유를 사랑해 그리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엽기도 하고 장난삼아 지영아 너는 우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다 얘가 왜 우유를 사랑해 그러냐면 서울우유가 겉에 서울우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서 지영아 너는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 혹시 우유를 마실 때 우유의 고통 젖소의 고통을 느끼냐 안 느낀대요 그럼 너는 좋아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명의 인격 사이에서 전개되는 행위예요 좋아하는 것은 한쪽은 인격일 수 있지만 반대편이 반드시 인격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 사랑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다 병적인 사랑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고통도 느끼는 상태가 내게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그런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사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 더 뭐냐 사랑은 호감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좀 검토해 볼 만한 전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짐차기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싫대 호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재정상태 뭐 뭐에 따라서 호감이 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느냐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 제가 이전과 이유라고 해요 이전과 이유 감정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여태까지 안 해보셨으면 해보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을 훈련하고 싶으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빠를 싫어할 때 얘가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싫어할 때 있죠 손들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괜히 남을 싫어하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병의를 싫어할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정은 의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그럴 만한 컨디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반복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인 것이지 그 조건은 계속 유지되는데 감정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학대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도 학대하지 마시고 자기도 학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을 훈련하자 그랬으니까 사랑은 뭐냐 시간으로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병의가 누구 뭐 여동생이든지 또는 어떤 여사친이든지 이렇게 만났어요 저번에 만나서 보니까 한 15분 정도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도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이 병의도 계속 살려주시고 그 친구도 계속 살려주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유지해야지 만날 수 있겠죠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겠죠 그냥 동거 관계에 들어갈 뿐이지 오누이 관계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훈련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잘해줬는데 나름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제 병이랑 그 친구가 만났어요 그러면 병이는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15분 만났는데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로 하여금 내 곁에 10분 더 머물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의도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10분 더 저번에 15분인데 25분 머물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참 미워해서 해보면 대부분 다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이 있어요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될까요? 10분 더 머물게 하는 건 안 되는데요 10분 일찍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병이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얘는 괜히 얼굴이 어두워지더니만 시계를 보더니 휴대폰 보더니 야 병이야 미안하다 내가 급한 약속 있는 걸 몰랐어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만나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이가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자유시간이 생겨서 그게 아니라 벙 찌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나 못대로 행동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아직은 사랑의 반응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병이가 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이게 아픔이 됐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아빠의 기분도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손을 잡는다고 반드시 사랑이고 떨어져 있다고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을 같이 자도 얼마든지 상업행위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떨어져 있어도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 병이는 몇 살인가 많아요? 많대요 한 50쯤 됐다 제 예를 들면 어떡하죠 저는 그냥 62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스타일인데 그거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총을 들이댄다든지 아니면 사랑이 시작됐든지 앞에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뒤에 거는 자원에서 자기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원래 신은 신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어쩌다가 신이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 아닌 존재가 돼버리기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나 놀랍게 나 아닌 사람이 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남의 과정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결혼은 불가피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사견이다 이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고린도서에서 보면 웬만하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가 불가피한 경우에요 내가 워낙 성격이 모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 때만 하는 거예요 또 남아놓으면 안 돼요 저쪽에서도 같이 와야 돼요 그때 돕는 베필로서 하는 거지 온전한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 더 나쁜 거예요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다 이런 범신론적인 취향의 문화가 아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제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할 말인데 결혼했는데 옆집 아가씨나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지면 어떡해 취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조언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나 그건 고백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주제니까 일단 하나 매듭을 짓고 필요하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십시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겠어요 따라해보실까요 한번 질문 중심의 학습 네 네 대은 형제 우리 대은 형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용기가 필요한데 형제 우리 질문 잘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문은 짧게 제가 직업군인이어가지고 오 그래요? 멋있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선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선임을 따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항상 같이 있으면 좀 오래 같이 있고 뭘 하든 항상 함께 놀러가고 그런 선임인데 괜찮다면 대은 형제는 계급이? 저는 중사 중사 저보다 1년 고참이랑 그렇게 그런 분도 중사 네 근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감정을 생각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남자예요? 네 남자 형제 형제 이성적 사랑 말고 그냥 사람으로서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임은 좀 더 오래 계속 머물게 된 계속 이 선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한 번도 내가 사랑해본 적이 없나요 무슨 관계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어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사랑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선임이랑 자주? 아 네 이야기하면 재밌고 뭐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점점 패스는 줄이지만은 만날 때는 매력이 있는 사람 재미있는 네 우정인데 하나 더 물어보면 그 분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대은이고 그 정은 대철이라고 합시다 대은이랑 대철이랑 근데 그 사이에 경찰이라는 애가 끼어들어서 두 명이 세 명이가 됐을 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럼 좀 위험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영어도 그렇고 불어 독일어 다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상에 따라서 네 단어가 있었거든요 상대가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일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가족끼리 사랑일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대방이 신일 경우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이제 대은이와 대철이에게 당한 거는 필로스라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우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정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정이 건강하면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은이와 대철이의 관계를 보니까 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컴패니언십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동료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료관계 근데 프랜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직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백배 수천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따다 먹거나 있는 애들을 잡아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돌돋기를 갖고 사슴 잡으러 갔는데 던졌어요 근데 빗긴 거야 그럼 오늘도 굶어야 되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짜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잠시 허기를 잃을 정도예요 정신 차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 물배라도 채워야지 시내가에서 물 마시는데 대은이가 와서 물 마시는데 갑자기 대철이라는 놈이 오더니 헐떡거리면서 그러는 거야 대은아 너 사슴 달리는 거 봤냐 너무 멋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은이가 소름이 돋는 거야 What? 뭐라고? You too? 너도 그런 생각했냐? I thought I was the only one 나는 나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때 둘이는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정의 관계로 접어치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고 굶거나 죽는 건 아니에요 생존 가치는 없어 빵이나 물 같은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대은이가 질문해 줘서 고마운데요 여기 계신 친구들이 연인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친구가 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되기 이거 제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데 꼭 여러분에게 리스트 가운데 하나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요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 결혼하더라도 부부가 수명이 긴 사랑을 가지게 된다면 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를 낳으시더라도 스토르계 사랑은 얘네들이 자기 생존 능력이 없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친구가 돼야 돼 그거 다 나 뒤에 얘기고 지금 얘기부터 해볼까 혹시 부모님이랑 사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랑 좋은 친구가 되는 것부터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권하고 싶어요 꼭 이 등등 제가 그 정도로만 코멘트 할게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 주은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은입니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도입부에서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러한 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질문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를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의 상황을 보고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때가 아니다 라는 그 멘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호감으로만 우리가 사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질문인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의 생활 반경 안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저의 그런 관심의 상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로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우리가 교대를 어떻게 앞으로 경영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션의 경우인데 션 그 션이 200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제가 이제 서울여대 교목실에 있을 때 매년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자네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나? 있다 하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랬어요 정혜영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션 못지않게 신앙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미성숙한 인간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성숙 다시 말하자면 손해볼 때랑 기분 나쁠 때도 제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대 한 세대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로는 여러분이 신앙도 있고 성숙하기도 한 사람이랑 결혼하시기를 권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권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뭐 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신앙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인격자들을 정혜영이를 데려간 거지 예를 들면 이재철 목사님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걸 그러면서 정혜영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편견들 또는 만났을 때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다리를 놔준 걸 겸해서 같이 한다면 저는 그 출발점을 반드시 나쁘다고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도 상당히 훌륭한 게 때가 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둘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신다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때가 차야 되거든요 성숙, 숙성, 분출의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채워가고 더해가고 모아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만 그 결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길다 시간을 더해가고 채워가고 모아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를 뭐라 그럴까요 이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을 위해서 여러분 때 또 해야 될 게 좋은 선배를 많이 만나셔야 돼요 좋은 스승, 스승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선배가 더 중요해요 좋은 선배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나보다 또는 나만큼 또는 나보다는 좋은데 하여튼 나만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포착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모자란 시간을 채워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남한테도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결혼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 건 책임 못 집니다 보통은 사랑을 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랑 백날에 발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시게 됐을 텐데 따라해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다섯 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시게 됐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물론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중매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혼하게 된 건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셨고요 어머니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 더 사실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제 결혼 꼭 내가 그냥 한 번 태어났는데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죠? 손들 필요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사랑은 그냥 결혼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고백을 연습합시다 따라해봅시다 한 번만 걸리면 결혼할 수 있다 고백을 연습하지 말고 고백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너 좋아한다 이건 고백이 아니라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혼은 채워지면 변질이 되니까 성경은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이 나오는 원리인데요 고백은 뭐냐? 두 사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의 연합으로 가는 길목에 존재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은 뭐냐?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이냐?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드디어 내렸다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은 오늘 당신에게 기쁘게 통보한다 하는 걸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다 이제 교회 1년 후배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1988년인데요 오늘날 집에서 그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TV 중개권 좀 팔아먹으려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뭐냐면 그 해에만 써머타임이라는 걸 했어요 일광시간 절약제를 해갖고 주일날 2시 시계를 어떻게 돌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이었어요 내가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월요일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군대를 가야 됐어요 또 군대 가는 걸 쓸데없이 미뤄가지고 대학교 4년 마치고 대학원 3년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부터 좀 길게 갔어요 2년 반 좀 넘게 가야 됐어요 근데 또 그때 희한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을 하면 좀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서 근데 제가 또 시험은 또 봤네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 떨어지면 길게 가고 그때 교회 1년 후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후배랑 7, 8년 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했지만 따로따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제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고 그날 언급결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차 한 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호로자 그러고 제가 나갔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뭐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그때 머리는 그때는 하얗진 않았어요 까맣고 좀 달랐지만 또 큰 차이는 자신감도 없었고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청년부끼리 이렇게 우리는 대청다방이라고 그런 데서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날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혼자 방에 있는 게 더 쓸쓸한 거야 그럴 때는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프로포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의 아내가 될 자신이 없대 그래서 그건 제가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목사랑 결혼하지 말고 나랑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8월 18일 날 또 옛날에 또 약혼이라는 걸 했어 약혼식을 하고 8월 20일 날 입대를 하고 다음에 2월 말에 제대로 하고 이제 4월에 결혼을 제가 오늘이 10몇일인가 4월 8일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올해 35주년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튼 결혼하려면 뭐냐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의 저쪽에서 싫다 그러거든요 오빠 고맙지만 그냥 선후배로 지내기로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백을 하시면 안 되고 고백하기 전에 나를 향한 그리움을 먼저 불러일으킨 다음에 고백을 건네야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뭘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그리움 누구를 향한 그리움? 나를 향한 그리움이에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표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를 보시는 그 애초로운 표정이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제가 관찰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미진한 거나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보십시다 쫓아가서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 이건 종교적인 또라이라 그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형제 또는 자매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 사실을 항상 묘사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있을 때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야 너 이 부분 참 잘한다 멋있다 좋은 점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얘기 들었으면 옮겨주세요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너 참 칭찬 많이 하시더라 네가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보세요 그럼 얘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좀 좋아하겠죠 그때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일이 있으면 되냐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왔는데 뭐 좋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좀 울적한 거야 왜 울적한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날이 흐린 것도 아니에요 다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네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재에 의한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표가 날지 않지만 없을 때 그 빈자리가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과 습관을 한 번 길러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얘기 하나 더 들어드리면 저희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의 북쪽 동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3km 조금 더 가면 대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삼육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삼육대는 위치가 좀 특이해요 정문은 서울인데 후문은 경기도예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정문에는 주택이나 상점 하나도 없고요 그냥 왕무덤 하나 있어 강릉 등 하나 있고요 모든 가게는 다 후문 남양주시 별래동에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짜장면 한 5천원 6천원 하는 옛날에 제가 갔을 때 3천원 4천원 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아주머니가 단무지 주실 때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보면 주방장 아저씨께서 주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디 가면 누가 보스인가 보잖아요 가끔 홀에 나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장님 제가 다른 비싼 중국집에 갈 때도 있지만 저보고 만약에 장소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우리 중국관을 선택할 겁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언제부터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게 뭐냐면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이 아주머니가 잘 보면 말이에요 우리 테이블에서 주방 가실 때는 저쪽 테이블을 안 둘러다 가시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주방 가실 때는 우리 테이블을 거쳐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이 반찬이 참 맛있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한 마디면 충분할 때 두 마디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주방 가서 새로운 반찬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 아주머니께서는 주방에 있는 거 더 갖고 올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뭘 보고 참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냥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주머니가 다른 테이블도 서빙을 하시는데 이 테이블 손님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우리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장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것 이런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 만났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 능력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있을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될 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그것을 게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표정, 그 습관, 그 말투를 줄이시고 오래 사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맞대는 것 같은데 게시의 이가 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걸 종종 하는데요 우리 들은 얘기를 들었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 말로 해봐야 되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유통하는 것만이 내가 옮기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두세 분 짝짓고 들은 얘기 한두 장만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손해보시고 두 분 다 모르면 이따가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잘 모르면 통성명 하시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이름 얘기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데 재미있어가지고 이후에는 유행대로 다닌다. 우리가 다닌다. 딱 뭐. 막먹어버렸어. 내가 탈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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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치. 탈탈해.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아. 저는 너무 퍼러서 하신 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시간이. 이제는. 아. 사랑은. 뭐하고 싶지 않도록. 시간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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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제의 증명은. 원래. 사랑에 대한. 제가 여태까지.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 네.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잘하셨어요. 혹시. 어. 옆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온데. 나 혼자 듣기 아깝다. 내가 얘기해보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아깝진 않지만 그래도 얘기하겠다. 또는 질문이 있으면. 따라해봅시다. 질문 중심의 학습. 네. 또 따라해봅시다. 유통 중심의 학습. 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하게 되는가. 그런 거 알려드릴까요. 어. 그거는. 너무 막. 만나고 싶다. 얘 없으면 못 살겠다. 그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증거냐면. 내가 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만나보니까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합과 교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좋은 징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하면 이혼을 안 하게 되냐면 계속 만나보세요. 그때 다투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다투게 될 때. 다툰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무랑 막 싸워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싸운다는 건 뭐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는 무슨 뜻이에요. 가까운 관계는 얘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손실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고 보통은 칭해요. 그러니까 원래가 얘가 그런 상태였고 나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먼 관계였기 때문에 얘가 나에게 내가 이 친구에게 끼치는 영향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잘 봐서 우리 둘 사이에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확인이 된다면 그건 뭐 결혼을 시도해 보는 것처럼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한때 낭만적 기분이 아니고요. 화해의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랑 싸운 다음에 복원하는 능력을 길러두는 게 제일 좋은 혼수 준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적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진짜 강의를 잘 들으시네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자세를 보니까 제가 이 정도 예언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청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될 거예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릴 겸 안 적는 분들은 따라해봅시다. 진정한 사랑이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고 무엇이다? 화해의 능력이다. 좋아요. 또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없으면 제가 시간이 들 때까지 이전에 받았던 질문 소개하고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경건해 제가 좀 나르시즘이 심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면 제가 강의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봐주거나 주목되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건해를 맡았는데 학생이 다 휴대폰 보고 그러는 거야. 그만두고 싶더라고.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월급을 또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제가 경건할 때 시스템을 바꿨어요. 뭐냐면 휴대전화 번호로 띄워주고 질문을 받아서 방송실에서 띄워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답변하는 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1200명씩 다섯 번 만나니까 학생들이 와 웃으면 희한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웃더라고 봤더니 교수님 저는 경건해 이런데 관심이 없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실부터 함께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남자친구가 어떤 비로먹을 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 놈이 뭔데 너를 버리고 말고 하냐. 지금 네가 제공하는 시간을 구매하는 일을 중단한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왜 그러한 구매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졌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대응책을 찾아보자. 내가 보기에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없거나 또는 계속 사귀다 보니까 제가 좀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없기를 원하는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구매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만나기를 시도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왜냐하면 헐값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절대 반대다. 우리 학생들, 이 귀한 학생들을 해프게 여기는 건 나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그 관계가 생각이 난다면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너는 24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진짜 사랑한다면 너 아닌 사람 그걸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노력을 할 때 걔가 딴 여자한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 고친 다음에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하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형제님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허 범 호랑이 멋있다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저 원숭이 띕니다. 네 저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결혼에 관련했을 때 어 서로의 삶 내 인생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 과 이제 고백을 해서 결혼으로 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적인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내 삶을 다 주고 싶지 않은 기분이 항상 있군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좋으면서도 싫은 느낌 연애를 하고 싶으면서도 연애가 하기 싫은 이중적인 마음인데 내 삶에 들어오는 항상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하다보면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금방 이제 헤어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럴 상태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혹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해서 글쎄 그건 범위의 취향이니까 제가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앞에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고백 고백이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고백의 진정성을 알아야 되는데 꽃다발 갖고 온다고 고백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꽃다발 갖고 오면 얘가 오늘 좀 흥분 상태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늘 좀 재정관념이 희박해진 날이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고백이 진짜인지를 알려면 범위가 현이를 만났어 그럼 현이에 대해서 고백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범위의 전체가 범위가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이야 100이라면 100 현이가 100 중에 100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범위가 있고 현이가 있고 여기 두 개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기니까 나머지라고 부릅시다 나머지 나머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머지를 얻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면 그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 게 좋잖아 솔직히 그런데 차라리 내가 더 먹는 것보다 얘랑 같이 굶는 게 낫다면 그건 결혼해 볼 만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그런데 저는 그건 제가 범위의 갈망과 범위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머뭇거려집니다 제 장점 가운데 하나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짧게 하고 끝내면 범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저는 나쁘지 않다 고유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그 마음에 뭔가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병행을 해보고 병행 여태까지 살아온 A 방식과 한번 괜찮은 B 방식을 갖다가 같이 살아보고 이전 게 너무 좋으면 7대 3으로 하세요 이전 게 조금 5대 5나 4대 6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2주나 석 달 뒤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나은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범위의 현재 모습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범위의 진정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소원을 가지는 건 좋은 건데 인생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너 진짜냐 진짜다 그러면 우리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본다고 너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표내라고 그러다 표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너 진짜 결혼을 원하냐 그럼 저쪽에서 비용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때 A, B 가운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저렇게 행복해질 것 같은 거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다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 가운데 선택하래요 환상하고 쓰는 분들은 이 코라고 써놓으세요 환상 밑줄 긋고 바보들의 천국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건 다 환상이에요 환상 하지 말고 A를 선택했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 올지는 그냥 잠시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그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결혼이라면 결혼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란 말이에요 결혼해야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B는 B를 선택하면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까 감당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런 고민 자체가 범위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더 멋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그냥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범위는 클라스가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정경원입니다 네 네 저는 경찰이에요 제목이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 중에 조기 퇴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한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든 건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지 사랑은 행복한 훈련소에 거주하는 것만 아무튼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건 느끼고 있지만 그 중간에 조기 퇴소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교수님은 이겨내셨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비유를 제가 저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가듯이 내가 쫓아가지를 못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 훈련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훈련은 뭐냐면 충동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특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충동은 뭐냐면 목적관념이 없이 전개되는 행위를 우리가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집단 충동의 환각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충동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훈련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때 훈련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려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줄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일평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조금 우회적인데 미진한 거 그냥 추가 질문을 경환이가 해주세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3일 정도 집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 센텐스 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참 즐거웠는데 우리가 3일 동안 했던 이 이야기들이 내일 출근하는 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꼭 해요 제가 저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좋긴 한데 끝나잖아요 몇 번 버스 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 내일 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다람쥐 챗바퀴 도는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순환의 삶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출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역시 출근해야 되는데 이불서클 돌고 도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공허해지는 삶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돌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나무가 잎사귀를 돋았다가 내리지만 성장을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훈련을 통해서는 선순위를 찾아가고 오래 기다리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만 삼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지도 않냐 하고 일찍 출소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그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 가운데 오래 거하고 머무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 또 하나는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그 친구가 성격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는 그냥 참고는 하세요 그런데 경환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얼굴이 밝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환이를 만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경환이는 빼고 나머지 안 되는 분들은 이거는 안 되고 나랑 만나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지는구나 하면 그 습관을 줄이는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 습관 그런 행동 습관을 줄이는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는 걸 권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제가 없으면 제 시간은 다 갔기 때문에 하여튼 제 소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원인데 제 진짜 소원은 뭐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그분들이 잘 될 때 제가 그 사람들 덕점 보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바꿔서 얘기해요 저를 안 만나는 인간들마다 다 손해보게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이야기 여러분을 못 만나는 사람까지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는 건 모르겠고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